1.2.3 안녕하세요. deta입니다. 오래간만입니다. 오늘은 뭘 하나요? 오늘은 테치마이드 눈빛만 보고도 알 수 있어요. 테스트 멤버들이 오랜 기간동안 많이 친하셨잖아요 그래서 눈빛만 보고도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아요. 확실해요! 그래서 게임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어려운데? 너무 어려운데? 아유... 됐어요. 어! 이거는... 아, 쉽네. 아, 너만 봐야지. 바보야. 아, 진짜. 아, 이거 솔직히 알아야 된다. 아, 진짜. 이거 모르면 되게 과보다, 이거. 이거는 유철한테 그렸던 그림이잖아. 이건 내가 유철한테 그렸던 그림이에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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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니지. 야, 이거 그렸어. 아니지, 아! 두 개잖아. 아, 진짜. 아, 진짜. 아, 이것도. 뭐하는 거야? 아, 네.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뭐. 마음이 없어. 야, 뭐. 이집 지내. 피라비를 잃어버리겠다. 구출해봐. 나도 차이기가 햇내로. 기대될게요. 뭐야, 물 있어. 이게 뭐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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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 해 앞에 봐봐. 얘가 과거야. 얘가 과거야. 아니, 갑자기 얘가 회의를 써. 이렇게 했는데 아침부터 아침까지. 화살이 좋아서. 야, 이거 20대 상향 문제 아니야? 하나, 오케이. 채연时 이거는 나 ig. means that you match and change already. 야 그럴 거면 나 같이 맞춰. 야 대박! 야 보여줬잖아! 사과 입술. 사과, 입술. 사과 확실해? 사과야 이거 이거 사과일까? 사과야 풍선 아니야? 저게 사과일까? 술 왜 헷갈리게 해 죽었어 누가 죽었어 환색 죽어라구 사과 아 뭐 그런 사과 야 그럼 보면 이걸 봐 야 백자식도 써있네 오 맞아 오 맞아 맞았어 맞았어 아 그걸 다 같이 맞추네 아 맞네 아 맞네 한 잔을 먹었지 먹었어 오늘 백상한테 맞췄네 당연히 여기 오로아 한 칸 씨를 이렇게 먹는 거야? 아 맞어 다들 진짜 아 글씨 보이니까 잘 뭐야? 아 이거 이거 대박이다 이거 뭐 그렇게 기냐 세일러문 세일러문 우와 뭐야 뭐야 맞췄어? 하하 하하하 그 세일러문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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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사람을 그려서 제 목소리로 맞춘다는 내가 딱 2창에 그냥 쟤 보고 그린다 2창에 조심히 나와 왜 나한테 그래 왜 망달시켜 망치지 않냐 나 왜 이렇게 못 그리겠지? 나 완벽하다 이거는 와 피카소급이야 끝 끝 봐봐 안 돼 땡 이건 뭐야 이거 쉬리 누르는 거 안 보여 느낌표 같아 응 난 일체 안 돼 사는 없어 야구 아니 야구 안 사잖아 야구 안 사잖아 너무 위에서 찍어 야구 차인에서 찍어 안 돼 자 야구하고 있어요 너 명령 없어 명령 없어 야 야구 원래 어디 있어 야구는 차인보다 사람 많아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왜 공도 있고 밴들도 있어 안 돼 야 너 나 따라해 주셨을까 뭐야 너희들 하 야구장 대박 어 어 좀 여기 틀린 거 아니야? 어 맞아 이성윤씨가 오케 원래 그 육성론 게임이었어 나도 이거 몰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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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랐잖아 알았어 하나 하면 버릴게 자 애교 만족할 때까지 얘기합니다 네 잡으셔야겠네 애교야 애교야 알았어 애교야 했다 야 응대 형 아니야 야 야 그러면 네가 해 누가 방대지 누가 방대지 누가 방대지 누가 방대지 내가 방대지 응? 이거 이럴 거잖아 이렇게 얘기해 아 왜 이렇게 얘기해 우와 그래 나는 흥정 저희가 오늘 말하지 않아요 말하지 말하지 않아도 말하지 않아도 말하여 라인의 게임을 했는데요 오늘 하루 잘 재밌게 하잖아요 네 너무 재밌었습니다 진짜 이렇게 쉬도 재밌게 하셨죠 네 재밌었어요 저희가 정말 어떻게 말하지 않아도 이렇게 마음들이 잘 통하는 게 네 굉장히 신기하기도 하고 네 너무 재밌기도 하고 오랜만에 이렇게 팬들에게 우리 얼굴을 보여줄 수 있어서 너무나 좋았고요 네 바이바이 우리 같이 인사해 같이 인사해 같이 인사해 야 너랑 지금까지 팬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